자, 우리 김명두 산유라 해볼까요? 네 오늘 김성은 우리 가수님께서 말이죠 히트 가수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네, 몸은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완하려는데요 어쨌든 히트 가수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트 가수상 하면 그만큼 노래에 히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노래 부르신 게 자기야? 맞습니까? 자기야 내 사랑 매화도 있어요 내 사랑 매화도 그러면 내 사랑 매화가 매화, 그 다음에 또 매난국준인가요? 그러면 이탄은 내 사랑 난초, 내 사랑 국화, 내 사랑 대나무하고 다 나옵니까? 자기야,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우리 가수 김성은님께서 작사, 작곡 하시는 곡마다 다 인기가 좋으니 무슨 비결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살아오면서요 생활에서 그 뭐 아시겠지만 사고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히트의 약이 많다 보니까 좋은 가사들이 생각이 나서 내 사랑 매화, 자기야, 여복의 친구, 한박이 등 여러 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히트 가수상 탐 걸 주니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김성은씨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입밥 가요,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가수 김성은씨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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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처럼 화려한 당신 카멜리아 꽃잎처럼 향기로운 사람아 나의 사랑은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 천사 같은 나의 찬이야 천사 같은 나의 찬이야 한평생을 내 곁에서 분신처럼 살아온 세월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의 사랑이 피에 가슴으로 부른 노래 내가 죽는 날까지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겠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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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사랑해, 생각해 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피에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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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처럼 화려한 당신 카멜리아 꽃잎처럼 향기로운 사람아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 천사 같은 나의 자기야 한평생을 내 곁에서 분신처럼 살아온 세월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의 사랑이기에 영혼으로 부른 노래 내가 죽는 날까지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겠소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겠소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겠소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겠소